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어떠한 내용이 공개됐고, 또 이번 추방류에 해당되는 수의 대상을 요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공화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만 명 안팎의 한인을 포함해 최대 500만여 명이 추방,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은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 이 중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 접수가 시작될 내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이번 추방 유예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현재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청소년 추방유예, 즉 다카의 신청 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확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세라는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유효기간 또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돼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숙년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자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신청자가 취업 이민 청원, 즉 I-140을 승인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등록을 통해 노동허가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H-4도 자동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제도도 승인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스템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 기간 연장 또한 대상 전공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오버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조치로 캘리포니아에 불법 체류 중엔 41만 6천여 명의 아시아계들이 구제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LA 카운티에는 13만여 명,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5만 2천여 명의 아시아계 불체자들이 이번 추방 유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희입니다.